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탈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 이 추미애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자신의 보좌관이 군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고 전화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신원식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그 군부대 관계자의 통화를 통해서 전화가 왔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보좌관의 전화가 수상했다. 왜 보좌관이 이런 데 가입을 하는가 하는 정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위가 해당 보좌관에게 답신전화 콜백까지 해줬다. 그러면서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고 개인 연가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대 휴가를 담당했던 대위의 지휘관 중령도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그리고 서시의 병가 교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를 놓고 지금 추미애가 그동안 그렇게 접촉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그 전날에는 국회 답변에서 극구 부인을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나는데 아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서시 변호인, 추미애 아들 변호인은 서시의 병가 휴가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은 추미애의 아들과 추미애 당시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서시 부대 관계자 등 이 3명 등 모두 5명을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의 아들 관련해서 이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으로 밝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그동안 극구 아니다. 우리 아들은 뭐 슬퍼하고 그렇게 검언유착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공격하려는 기사를 흘린 이런 검찰이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슬퍼 울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추미애가 보좌관을 시켜서 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지금 점점점점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A 대위는 추미애 보좌관에게 추미애 보좌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서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라고 문의전화를 했다는 신의의원 측의 질문에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서 병가가 인장되느냐 문의를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중령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서시 추미애의 아들이죠. 19일간 병가와 관련해서는 기록이 없다. 군대에서 기록이 없다는 걸 말하면 안 됩니다. 19일 동안 병가를 가누놓고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19일 동안 휴가를 안 쓴 것처럼 되어버렸나? 이 내용을 대위와 중령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추미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녹철에게 공개자자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시 추미애의 아들의 변호인은 삼성병원에서 무릅수술을 받았다. 이후 통총이 계속돼서 병가를 문의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휴가를 썼다. 최근 허위 사실에 근간 의욕 제기가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대위와 대위의 진술에 대해서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진술이 없었다. 그런데 대위와 대정은 중령이죠. 중령은 동부지검에 가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 그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와 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추미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나 하면 두 개, 세 개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이 거짓말을 듣볼 수 있고 또 다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가 자신의 아들 휴가가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탈령이다. 근무지 이탈이다. 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추미애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지금 검찰이 고발이 됐고 추미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소수를 쓰고 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마치 급박하듯이 이렇게 나왔던 추미애가 지금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군 복무 중에 복무 중에 휴가를 무려 21일 그러니까 58일 동안 휴가를 썼다.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에 약 두 달 가까이 되는 58일 휴가를 썼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다른 부대원들은 남자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 복무다 하고 있고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이 헝구 대법관은 이렇게 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지 않고 휴가를 내고 열흘 휴가를 연장한 뒤에 군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경우 탈령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군형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헝구 대법관이 기대하지 않은 거니까 탈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거니까 탈령이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보 성향, 자기 같은 편이라고 해서 대법관 후보로 이렇게 제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부를 통해서 휴가를 갔다가 또 연장했다가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 경우 탈령이냐 아니까 탈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후미의 아들은 탈령법입니다. 탈령. 그러니까 이 탈령법을 휴가 강보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관련된 증언들 나오고 자료들을 찾고 하니까 지금 탈령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기세등등한 추미애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특금을 받을 위기가 있고 지금 아들과 관련된 자들이 고발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내로남불 극치를 보였던 사람들 이게 서서히 법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